오늘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도 문제긴 합니다. 중국에서 긴축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부동산 버블을 언급하면서 이제 긴축이 중국에서 되면 어쩌냐 이런 우려감 있잖아요. 이분이 또 엔투그룹 상장을 좌초시킨 인물이기도 하다고요. 네. 고수층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냥 줄여서 응감이 또는 응보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어쨌거나 중국이 민은행에서 좀 유동성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 부분이 자주 시황에서 언급됐습니다만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니까 그저께 2일 날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에 특히 거품이 끼어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렇게 펼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작용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흐름이 배치되고 있다. 괴리를 보인다. 이 얘기죠. 구미선진국에서. 그래서 조만간에 시장 조정이 이루어질까 우려가 된다 하고. 블룸버그는 이걸 갖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긴축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했죠.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얘기. 매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투기 차원에서 집을 사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네요.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투기 차원에서 집을 사는데 위험한 일이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것까지도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말하고 정책 내는 사람들이 투자, 투기 차원에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지는 궁금한데 이래서 확실히 2일날 중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날 또 이렇게 늦게 그걸 하는 거예요. 중국 재정부에서 지난 2월 26일 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했던 것 같다가 좀 뒤늦게 공개합니다. 이 재정부장 류 쿤이라는.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층이 너무 빨리 걷어들여서는 안 되고 중국은 올해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조금 앞선 고수층 발언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시장을 좀 달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증시가 오른쪽 끝부분이 확대한 부분 보시죠. 그래서 2일날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올랐습니다. 이날 또 꼭 재정부에서 수습 발언이 나왔으라기보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뭐 지준을 갖다가 조금 낮춰준다 은행권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종호 센터장님하고 했던 얘기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켜지는가? 이 선. 이때까지는 저항선이었다면 현재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이 계속해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 기주모테주 마오타이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얼추 얘가 지금 60일선 와가지고 일단 지지 대나 여부를 갖다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당장 더 밀리는기보다는 좀 그거 하겠습니다만 또 심천은 살짝살짝 위험한 단계예요. 이 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번이 틀렸는데 얘도 지금 고점은 올라가고 저점은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라서 조금 심천도 기술주 중심의 심천도 조금 귀추가 주목되고 홍콩, 홍콩에서는 항생지수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 의미 있는 변곡점,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거래가 터졌고 나름대로 RSI 같은 것도 여기서 한번 돌아설 만한 과매수, 돌아설 만한 과매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지난주에 특히 2월 마지막 주에 홍콩도 많이 밀린 상황에서 이 부분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관계 당국자들의 발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식이죠. 영어로 말하면 프레젤한 상황이죠. 그렇죠. 위험하고 훅 불면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충격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지지선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동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론을 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채권 금리 쪽을 좀 만질 것이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입증 이야기가 또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그거잖아요. 단기 국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물을 팔아서 그걸로 장기물을 산다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물을 파는 만큼 단기 쪽은 수익률이 좀 오르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걸로 장기를 사서 10년, 30년 같은 장기물을 높게 사주므로서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이 커브가 좀 평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연준의 전체적인 대차대입표 자산 쪽은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예전에 썼던 초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갖다가 이번 당장 다다음주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밤사이 또 그렇게 미국의 증시가 밀리니까 CNBC로 들어가나 블룸버그로 들어가나 헤드라인은 전부 그거예요. 미국 채수인율이 다시 급등한 와중에 지수가 빠졌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아요. 이거 보십시오. 2월 26일 날 사실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깜짝 놀랐는데 파이낸스 타임스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3.5%나 그냥 미끄러졌는데 이 거버먼트 본드니까 국채죠. 국채의 라우트. 이게 국채 시장이 라우트라는 원래 의미는 패배, 완패 이런 의미인데 이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1.5%라는 레벨을 올라선 걸 중요시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이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10년물하고 5년물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 모두 국채 수익률에 주목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마켓 조치 기사인데 이게 4.14 빌리언이면 10억, 100억, 1000억 4,14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새로운 국채 발행이 지금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의 자산운용사에서 순발행해 상환도 돌아오고 그거 차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추가로 한 이 정도가 기존 역대치의 2배 가까운 규모가 올해 발행될 것 같은데 아, 이달, 3월 한 달에 이거는 역대 최대치의 2배 가까운데 표현이 재밌죠. 아주 난감한 채권 매수 세력의 공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되는 게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 뭐죠? 국채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국채 가격이 이렇게 많이 공급된다는 건 국채가 많이 공급되는 것은 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낮아지니까 가격이 낮아지니까 결국 수익률이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조금 이걸 갖다가 시간은 걸리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다 다음 주 FMC에서 연준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해 줄지 안 해 줄지가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건데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서플멘터리 레버리지 레이셔, SLR 이런 용어들이 이제 외신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은행 기본 자본, 티어 1 뭐 이런 얘기 있죠. 은행의 자본을 갖다가 총 자산으로 나누는데 그걸 갖다가 대형은행들은 이걸 갖다가 최저 3% 즉 자산 대비 자본이 3%는 돼야 되고 그중에서도 골드만사스, JP모강 같이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important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얘들은 그것보다도 얘들 잘못되면 전 세계가 어수선해지니까 너희들은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하는 차원에서 얘들한테는 5%를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3월에 팬데믹이 오고 이 와중에 정신 없었을 때 국채 수준을 막 폭등하고 했잖아요. 그때 국채도 집어던졌으니까 작년 3월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4월부터 1년 동안 즉 다가오는 3월 말까지 이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지급준비금하고 특히 미국 국채 들고 있는 거는 자산으로 안 쳐줄게. 그 분모로 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은행들에 있어서 자본 비율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그동안 연준이 봐주는 덕분에 그거 했던 거예요. 유리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본 확충을 안 하고도 견딜 수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지금 이거 보세요. 누구? 지금 두 군데 업체에 두 매체의 파이낸스 타임스하고 아메리칸 뱅크라는 두 매체에서 캡쳐를 해왔습니다만 이 양반은 누군가 하면 셰로드 브라운이라고 해서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왼쪽에? 왼쪽이. 오른쪽은 얼굴 보니까 잘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워렌이죠. 아주 뭐 극좌하잖아요. 그런데 왼쪽의 이 의원은 연준의 보수를 할 만한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쪽에는 두 사람인데 내용인 적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레버리지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이걸 연준이 그래 미국채 들고 있는 것만큼은 보유자산에서 빼주니까 자본 확충하는 데 좀 부담을 덜어줄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오면 그거 1년 동안 유예해줬던 거 원상복구시키라는 거 갖다가 이 두 사람이 서한을 보냅니다. 네 군데다가. 제롬 파월하고 랜덤쿨스 부의장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하고 통화감독청장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아주 뭐 점잖게 말은 합니다만 마지막 문구가 보면 표현은 점잖습니다만 이거 아주 살벌한 얘기예요. 귀하와 당신의 독립적 규제기관의 전임자들, 직원들 할 것 없이 전부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개혁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 이제 이러한 실책을 바로 잡고 은행 자본요건을 복원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귀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세상 바뀐 줄 알아라. 너희들 다 전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갖다가 좀 얼렁뚱땅 그렇게 1년 동안 해주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말은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흐름에 그러면은 3월 말에 가서 앞서 살펴보셨던 이 SL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규제 완화가 결국 연장되지 않고 그거 한다면은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요? 보유 자산을 좀 처분해야 되는 아 국채를 처분한다고요? 국채를 좀 처분하거나 정 안 되면은 뭐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주식을 좀 처분하거나 그런 가능성 요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으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 다음 주에 FMC 이후에 기자회견 가운데 성명서 가운데 이 부분이 언급되든지 기자회견 가운데 질문이 나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도 한번 지켜볼 만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연장한다고 하면은 국채시장도 증시도 지금이 약간 추위 타는 분위기에서 아 그래 조금 시간은 벌어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아니면은 야 이제 세상 바뀌었다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나오는 이 엘저베스 워렌이나 이쪽 의회의 그 요구대로 결국 규제 완화 이제 그만 애초 1년으로 끝 해버리면은 조금 국채 금리 오름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협을 초래했다. 저거 했거든요. 클린턴이 했거든요. 클린턴이 그때 집권하고 나서 월가에다가 뭔 놈이 빚을 그렇게 졌는지 오만 거 다 하게 해서 그 6, 7년 동안에 금융위기가 잉태되었던 겁니다. 그 얘기하자면 또 길지만 근데 뭐 다 내로는 안 부리고 네 맞아요. 정치권은 정치권은 저렇게 뭐 그거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거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칼자로 잡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채 금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밤사이에 이제 1점 이렇게 올랐어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OBP 올랐습니다. OBP 오르고 이 레벨에서 OBP는 크죠. 그렇죠. 0.05%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OBP 5년물도 최근 들어 5년물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틀 조정받고 나서 어제는 결국 올랐다는 얘기예요. 10년물도 그래서 지금 자꾸 미국 정치 이렇게 밀린 거 하고 그다음에 유럽 정치도 초반에 강했던 거 대비 하락 반전 내지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난 걸 갖고 자꾸 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면 뭐 다른 데도 끌려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다우지스 이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보시면 일간 차트 보시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은 갑자기 커졌지 않습니까. 2월 24 뭐 5, 6, 7 이 무렵 해가지고 2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좌우지가 왜 오르고 왜 빠지지가 하루하루 잘 설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늠도 잘 안 되는 그런 변동성 큰 인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거의 꼬물꼬물 거리다가 갑자기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스닥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는데 얘는 조금 더 위험해졌어요. 그 며칠 선인가요? 이게 5, 20, 60 61선입니다. 좀 굵직하게 표시한 거 이게 61선이 이제 수급선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차티스트들은 그러면 저 부분에 현재 수급에서 약간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수급이란 얘기는 여기서 탕탕 지지가 된다는 얘기는 저 정도 레벨이면 저감에서 들어올 어떤 수급 측면에서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깨지면 여기서 밀리면 조금 더 가격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 테슬라 이때 그 캐시우드라는 요즘 그 월가에서 한참 뜨고 있는 그때 뭐라 했죠? 우리는 더 샀는데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공개하는 아크인베스먼트의 포트폴리오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부는 아직까지 뭐 거의 똔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대화방 가보면 참 어지러워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던가요? 그중에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 아 머스커 코인질 하다가 회사 담아라 먹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 같아요. 잘 버티고는 있는데 그러게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3000포인트 시대에 어떤 적응하는 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관건은 이겁니다. 이 61선 지지가 지금 이게 이 변동성 큰 장에서 좀 어떻게 6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밀리면 여기서 피부나치를 끈 이유는 3000이 지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디까지는 염두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한번 피부나치를 그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120원대로 확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떨까요? 1120원대가 상당히 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떨까요? 더 오를까요? 어제 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딜러들이 죽을 마시랍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변동성 없어서 돈 벌 기회가 없어서 죽겠다 하다가 그것도 그래요.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 힘들어 죽는 거죠. 힘들어 그래 지금 이게 널뛰는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제 바깥에서 달러 인덱스 차원에서 글로벌 달러 시세가 하락이 멈췄고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인 상승으로 도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현재 그런 상황이죠. 수급 측면에서 잘 안 밀리는 거는 분명합니다. 즉 한 40억 달러 안팎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는 내는 추세는 이어집니다만 그 이상으로 자꾸 달러를 들고 나가는 현재 추세예요. 투자도 많이 하고 예 투자한다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외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지역으로 들고 나갔던 주식하겠다고 나갔던 거 주식 정리하면서 뭐 하락이 됐건 뭐 어떤 계기로 대부분의 대부분의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정리하고 그 돈 그냥 들고 들어올 때 오히려 환율이 즉 주가 빠질 때 오히려 환율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렇게 큰데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5, 20, 60, 현재 맞물려 있는 이 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조선을 갖다가 당장 뚫기에는 인터뱅크 플레이만 갖고는 이제 좀 힘들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많으냐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달러 시세 그리고 증시에서 증시 동향 그런 거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배당금 역송금이 아직 안 끝나서 이렇게 합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한 1135원 정도를 갖다가 저는 키 레벨로 보고 있는데 1135 트라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열리느냐 하면은 그때는 한번 좀 바짝 긴장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